아빠는 어디 있었어? 일이 있었어! 어떤 일? 강의 준비! 강의 준비! 강의 준비? 강의 준비? 삐! 또 아는 사람, 아빠는 왜 없을까요 집에? 없을까요?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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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답답해서! 답답해서 나갔어! 엄마도 너무 답답해. 자 과연 그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나도 궁금하다 가온 씨 어디 간 거야? 성현 씨가 돌아왔다고 가온 씨 이제 막 놀러 다니고 내 입문을 끝났어 막 그러는 거 아냐? 무슨 가온 씨가 당신인 줄 알아요. 글쎄 나랑은 좀 차감이 다른데. 차 타고 어디 가네? 뒷자리.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시죠? 정말 오랜만에 제가 공연을 하게 됐어요. 한 7개월 만에. 야 가온 씨가 오늘 공연하러 가는데. 어머 어머 진짜? 어머 기대된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 년 넘게 연주를 못하다가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야 우리가 몇 달 동안 가온 씨. 청순같이 집에 앉아서 뭐 타다 듣고 이렇게 놀이하는 모습만 봤잖아. 드디어 피아니스트인 걸 확인하게 됐네. 야 나도 빨리 보고 싶어. 오 손가락. 손가락도 풀어. 중요하지. 열 손가락 다 풀어 주이지. 나도 비틴다. 부담. 부담되시겠어요. 아 이거 부담되네. 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오랜만에 하니까. 다들 똑같을 거야 연주자들. 다 긴장하고 있을 거야. 맞아 맞아. 아 저런 공연장. 연주자들. 독주관이니까. 오빠 여기 F잡 마이너 맞아? 어 마이너. 마이너 맞네. 또 나갈 때도. 그냥 바로 A 매니저에서. 네. 야 저런 어려운 말을 쓰니까. 진짜 피아니스트 같다. 진짜지 진짜 피아니스트 짝퉁이야. 버클리 아니야 버클리. 버클리데 확실히 다르다. 어? 아니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민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고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피아니스트구나. 와 와 와 와 재즈 좀 하는 거야. 와. 넷이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재즈 피아니스트. 아 저런 것도 다 있어. 난 혼자만 하는 것만 봤는데. 저 피아노를 무슨 피아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즈 재즈 피아노. 아니 무슨 재즈 피아노야 그랜드 피아노지. 직원의 무기. 우식하기는. 몰라 그냥 풍금밖에 몰라. 풍금밖에 몰라. 초등학교 때. 아휴 불쌍해라. 많이 봐에 이게. 저희가. 페스티벌에서 한번. 이런. 그런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 계속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든 또 회의를 하는구나 저렇게 저는 릴리한 자식 리듬 던져주는 데는 우리가 갈게 어휴... 진짜? 근데 가오씨가 뭔가 평소랑 달라 보이지 않아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집에서 살림할 때 다크서글 내려오고 힘들어서 청색불명이 무슨 요리 같지도 않은 요리 막 애들 맞아 국물 내서 막 그랬잖아요